자 일단 여러분 오늘 저번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레벨이니까 아 대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18? 18레벨까지는 도전해볼까요? 아이요 18레벨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? 좀 느리네 저 난이도 그냥 보통이요 혹시나 문제 될까 싶어서 쓰스디 깔긴 했어 그 전에는 C드라이브에 깔았다 D드라이브에 깔았는데 지금 C드라이브에 깔았다가 계속 터지길래 깔은 곳으로 옮겼더니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 놀래라 아이씨 놀래라 왜 거기서 나타나고 날냐 이거 내가 봤을 때 집이 문이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애들도 왔다갔다 해야 돼서 문 없이 짓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문은 약간 요소가 쓸모가 없어 문 같은 건 없애버릴게요 애들이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아니 방목을 하긴 했지만 어디 가니 애들아? 애들아 저기 니네 집은 저긴데 다 어디 가는 거야 로딩 속도 내내 버그 난 적이 있었다고요? 쓰스디에 깔았어 얘네들이 집으로 안 들어가네 어 잠깐만 알 돌리고 나갔었나? 7분? 7분? 7분 기다리죠 저거 자리 한번 옮겨줘야겠는데 일단 오늘은 요 위에 맵을 좀 뚫어야겠다 맵을 좀 뚫고 죽더라도 좀 그걸 해야되겠어 몬스터를 좀 잡고 그래 너가 얼른 해봐 같이 할까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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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이래 어 너 일하는구나 그래 그래 문 열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 일하네 금속 주게 금속 주게 불 친구가 없어서 이거 어? 다 했네? 오케이 왜 하다 바로 일을 할 거면 끝까지 해 아 배고프다고 갔구나 그래 밥은 먹고 일해야지 맞아 밥은 먹고 일해야지 됐고 됐고 이것도 뭐 만들다가 가버렸네 뭐 갔다 오면 일해놨겠지 뭐 아이고 아이고 너 이거 해 이거 하고 나 이거 올 때까지 만들어놔 알겠지? 음식을 좀 몇 개 더 챙겨갈까? 데려가는 애들이 많으면 음식도 많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애들이 많으면 음식도 많이 필요해서 이것만 마저 굽고 얜 좀 못생겼어 근데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지 뭔가 묘하게 못생겼단 말이지 걸어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날아다니는 것보다 왠지 여기도 그거 있을 것 같아 동물의 숲처럼 어 뭐지? 이 고무고무 열매 뭐야 아 그때 얻었던 거구나 그때 얻었던 열매 중 하나구나 아 이거 되게 고무고무 열매처럼 생겼다 음식 넣어두고 씨앗 기관총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 일단 넣어두고 알 너네도 씨앗이니까 여기다 들어가나? 여기 들어가나? 열매야 뭐 나만 하는 게 열매니까 들어가고 알 좀 넣어두자 아니 이거 뭐야 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넣어두는 거야 얘들아 정리 제대로 안 해? 여기에 문을 막아놔야 되겠네 여기 문을 막자 이쪽 위에 상자는 건들지 말아라 정리는 뭐 알아서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아 뭐야 양털도 넘치네 어부야 이거 안 넣었네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음 잘했어 음 그러면 아 천 더 만들고 오우 뭐야 천이 넘쳐 흐르네 호흡 갑자기 오우 고치 막상 단뜩 만들고 간다 잔다 나도 자자 자고 나서 내일 출발하자 가자 트가 자 같이 갈 녀석들 정비 좀 하고 조리 냄비만 하면 되지 레벨이 올라야 되니까 나무방벽 불화살 세뇌 세뇌가 좋은가? 엘바다살 더 많이 깎고 다니던데 이건 뭐 기본 사용할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 고스문이 더 멀리 날라나? 더 좋은거라 얘보다 고스문 들고 다녀볼까요? 그래도 레벨이 더 높은데 더 멀리 날지 않을까? 차이가 없나? 밑에 갈수록 더 애들이 좋은거 아닌가? 추가적으로 지원 지금 다니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가자 몽지 들어가고 몽지 들어가고 얘가 지금 안장이 없어서 못하고 다니니까 이렇게만 데리고 갈까? 몽지까지 가자 아까 여기 살짝 보이던데 아 여기있다 가자 밀렸고 밀렸고 여기 날아서 가볼까? 잠깐만 위치가 오른쪽 쌍기사의 대교로 가보자 쌍기사의 대교로 저쪽 그쪽인가? 한 번쑤 내려갔다가 괜찮아 괜찮아 날아가면 돼 날아가면 돼 얘들 쫓아와봤자 어 쟤 뭐지 어 이거 싸워볼 만한데 야 잠깐만 기다려봐 총 들고 있어 아 반대쪽이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내리자 내려 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나 활 어딨어 됐고 아 나무 오케이 대포 너 너 들어가라 너가 싸우자 아니야 너가 싸우자 20레벨이라 잠깐만 잠깐만 니가 싸워야 되겠다 뭐가 이렇게 많아 와 화염방사기 뭐야 우리 울프 죽는다 우리 울프 죽었어 나 들어와 여기서 싸워 여기서 싸워 아 죽었어 우리 몸인지 가라 같은 총으로 싸워 아 그거 공격을 와 20레벨이라 싸우기 힘든데 와 20레벨이라 싸우기 힘든데 버그다 버그 어 우리 몽디 죽으면 안돼 몽디 이치 잘 봐 아야 안돼 야 여기 너무 센데 레벨이랑 너무 안맞는 곳이라 아 몽디 죽었어 아 몽디 죽었어 물렀나 더 센 애 대꾸해야돼 조졌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조졌어 안되겠다 어 뭐야 너 우리 그건줄 알았네 안되겠다 안되겠다 도망가자 이거 쌍기사대교인가 뭔가 찍고가자 아 진짜 힘드네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싸우기가 힘들어 이쪽이다 오 저거구나 오 동상 개쩐다 아 쟤네 못 잡겠어요 쓸모가 없어 총든에 잡아도 총 안 쏴요 내가 저번에 총든에 잡았잖아요 총을 안 쏘고 몸으로 달려들더라고 애초에 총을 안 쏴요 쟤네들 잡으면 저 있다 어 저기 상자도 있네 보라색 상자네 어 여기 숙이 있다 배가 많이 고팠구나 어 잠깐만 젤레벨 20 아 씨 아 20이라 잡기 힘들어 몬스터도 없어 아 오케이 집에 갔다 가자 애들이 죽어가지고 아 여기서 캘 동안만 감성만 좀 캐고 가자 잠깐 쉬고 있을래 난 넌 안 죽었으니까 죽은 애들만 들어가자 잠깐만 나무를 캐고 여기 상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돌이 있어야 될 건데 맞지 단점이야 여기 돌이 없어 음성만 있고 돌이 없는 게 흠이네 보라 하나 정도 있으면 죽을란만 이런 건 안 되나?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왜 이거냐 나 왜 이거야 안 듣고 왔구나 아 아 젠장 아 젠장 올라갈 수 있을까? 올라갈 수 있겠다 그냥 걸어가야지 새를 새를 데리고 와서 내가 별 생각이 없었구나 배빈용 씨 배빈용 씨 배빈용 씨 이쪽으로 오면 공격하시나요? 공격 안 하겠지? 엄마가 문을 여는 바람에 엄마가 문을 여는 바람에 앗 앗 앗 앗 엄마 앗 앗 앗 아 어머니 타이밍이 아 잠깐만 어떻게 다시 가야 되잖아 잠시만요 잠시만요.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. 아 저 솔풀 중이에요. 혼자서 하고 있어요. 내려온 김에 돌이나 좀 캐고 갈까? 돌이 없네. 돌을 캐고 싶어도 돌이 없네. 아 이러면 돌아가야 되잖아. 잠깐만 여기 가까운데. 아 없네. 아 돌 좀 캐고 가겠습니다. 여기도 뭐 있네? 여긴 애들 구할 만한 애가 있나? 여기도 있긴 있네. 혼자 싸워도 될 듯? 얘네들은 일단 나랑 얘를 맞추지 말아야 돼. 최대한. 오! 오 새로운 애다. 왜 지들끼리 싸우는데? 경험치 좀 없게. 너 나랑 싸우자. 오케이. 꿀. 처음 보는 애야. 뭐야 얘? 도깨비같이 생겼는데? 도깨비야 도깨비. 어 뭐야? 너 누구니? 아이고 아이고. 썬더키드? 썬더키드. 보자. 썬더키드. 썬더키드. 썬더. 여기 있다. 외톨이인 펠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준다. 착각한 상대 펠이 곁을 내주기가 무섭게 이때다 하고 낙래로 숨통을 끊는다? 얘 구하기 어려운 애네. 내가 아직 뚫지도 못하는 곳에 있는 애야. 헐. 이쪽에 있어. 대박. 얘 무서운 애였네. 싱글하고 당하갔다가 죽여버린대. 아 가까운데. 레인 밀렸다. 아 여기다. 탑. 아 여기가 탑 근처 거기구나. 여기 자꾸 쟨 되니까 자주 쟨 되는 곳이라 왔다 갔다 몇 번 해도 되겠네요. 여기 쟨 됐나? 썬더키드. 이따가 한 번 더 돌아야겠다. 던전. 아니지. 굳이 갈 이유가 없지. 나무 상자를 여기다가 만들어줍니다. 올 캐는 애들이 광석도 캤으면 좋겠는데. 여기 좀 풀어놓을 수 있는데. 광석은 안 캐는 게 흠이네. 방석도 캘 수 있으면 좋으렴. 아 여기 나 혼잔데. 야 잠깐만. 어. 여기 나 혼자야. 잠시만. 여기 나 혼자야 애들아. 살려줘. 인기 나와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온대. 아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. 일을 하지마. 애들이 온다고. 헤로롱. 헤로롱이 뭐지? 어디서 오는 거야? 28레벨? 잠깐만 이거 도망치면 되나? 잠깐만. 이거. 도망치는 게 답이다. 야 잠깐만. 얘들아 다 들어가 봐. 도망쳐. 도망쳐. 나한테 오나? 거점에 침공 중. 설마 저거 부시는 거 아니야? 갔나? 이거 도망치는 걸로 해결이 안 되나? 쟤네들 못 올라오는 것 같은데? 오는 길이 이거 하나뿐이거든요. 여기 오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돼요. 날 수 있는 애들도 아니라서. 어딨는 거야? 두 마리야? 시간 되면 갈 것 같은데. 이거 절호의 기회인가? 30레벨. 데미지도 안 들어가네. 길을 알고 오는 건가? 모르고 오는 건가? 길을 못 찾은 것 같아요. 아닌가? 길 찾았나? 여기 뭐 부실만한 게 없을 건데? 여기도 침공을 하는구나. 얘네 길을 모른다. 어 뭐야? 사라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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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? 데미지 보면 귀엽지 않아요. 데미지 보면 별로 귀엽지 않아요. 방석이나 캐서 들고 가자. 이게 방어력은 순전히 진짜 방어구로만 올라가는 건가 보다. 뭔가 강화 이런 걸로 말고. 강화 이런 걸로 말고. 한 칸씩 나눠서 넣을게요. 한 칸씩 나눠서 넣을게요. 합쳐서 넣다가 못 들고 갈까봐. 딱 들고 갈 수 있는 양만 좀 분해되면 좋겠는데. 채광 레벨이 2렙이 되면 작업 속도를 올리면 되나? 채광할 수 있는 애가 따로 있나? 지금 채광 할 줄 아는 애들. 채광 할 줄 아는 애들. 너 이리 와봐. 또 채집하러 가지. 그거 가지고 오네. 바닥에 그게 떨어져 있었구나. 한번 들어가봐 두더비가 있을텐데 너는 채광이랑 수집하지 채광은 안하는 것 같아 들어가 그냥 아직은 캘쥬하는 애들이 없네요 어쩔 수 없지 내가 해야지 지금 필요하니까 드릴북이라고 따로 있어요 채광포켓몬 채광포켓몬을 광산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죠 광산을 좀 많이 가봐야겠는데 동굴 동굴 가면 나올 것 같은데 레벨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잠시만 몇 개를 더 빼야 되는 거야? 빈털털이로 가서 가져와야 지가 안 되겠네 무게가 몇 개를 더 빼야 되는 거야? 이럴 땐 무게가 너무 안 좋다 무게를 좀 올려야겠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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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고기는 너네가 뭐 아니야 냉장고에 넣지 어 이거 뭐야 아 자리가 없네 허늘 30개나 들고 있었어 미쳤어 허늘 30개나 몬스터 새로 나왔겠다 보러 갑시다 새로운 애 태어났을 것 같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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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고 예쁜 아이로 탄생시켜주세요 아 똑같은 애가 나왔네요 드릴북이란 천원 감사합니다 드릴북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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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북이 아 저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구나 대형 R 돌리자 아주 쾌적해 보인다 오케이 태어난 애가 또 태어나버렸네 저렇게 생긴 애가 엄청 멀리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꽤 멀리 있었는데 와 많다 많아 내 돈은 어디 갔지? 요새 돈을 또 빼버렸네 아씨 이거 빼버려야지 자꾸 벌리져버린다 물, 나무는 바깥에 오늘 꼭 들고 다녀야 되나? 아직 먹을 거는 많고 앙성은 필요할 때만 키우는 걸로 하고 얘들아 괜찮니? 돌아다니려면 내가 봤을 때 센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너 좀 탐나니까 너 데리고 여기 있어야 되고 16이니까 일단 너 데리고 갈까? 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차콜이 없어도 되겠지? 어디서 죽었냐? 여기서 죽었지? 어디 위를 뚫어야겠지? 오른쪽? 열려있는 곳을 가는 게 더 나으려나? 여긴 가도 뭐 없던데 표시가 뚫는 것부터 합시다 귀여운 애들 위주로 할 줄 알았다고? 어머 인형 그린 모습? 철저히 능력주의인데 무슨 소리야 철저하게 능력주의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능력주의로 하고 있는데 좋은 애가 좋은 거야 와 날아가는 것보다 달려가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더 좋은 거야 오! 잠깐만 아 20레벨짜리라 아야 아야 낙데미지 16레벨짜리로 싸울 수 있을까? 메가스피어로 잡고 헉 옛날아 다클프 틀어봐 배려나? 이정도면? 아씨 이정도는? 한번더! 너 피 얼마 없잖아 아! 죽여버렸어 그냥 같은거 여러개 할꼴 아 개손해 아 개손해 개손해 완전 손해봤어 아씨 그와중에 이것도 부서졌네 레벨 높은거 잡아서 좋기는 하다만 불포켓본 불친구로 싸웠어야 했는데 불을 안될고 왔네 이거 다시 돌아가 방장이 융통성이 없어서 이게 이게 하나만 좀 정해서 해야되는데 결정장애에다가 아니 다리 하나 건너갔는데 왜 레벨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 다시 가야되겠네 다시 가야되겠네 다시 가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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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양상추 씨라는게 나오네 면은 필요없어 아직 잘못 쓸까봐 다시 가야되 다시 가야되 다시 가야되 음속주개가 없네 다시 가야되 잠깐 들어가고 니가 할일은 이곳이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쟤 어디갔냐 바이오 어디갔어 어디가 어디가 불안켜도돼 어디가 불안켜도돼 이리와 아아아 아씨 하 옆에꺼 눌러야되가지고 다시 다시 이리와 넌 이리와서 강아지 같다 넌 이리와서 강아지 같다 넌 이리와서 이걸 하렴 어 니가 할일은 그거야 열한개 이제 못갔네 어 어 근데 한 마리씩 밖에 없는데도 양이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헥 헥 헥 아이고 아유 미안해 안 먹으렴 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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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넣자 그냥 아닌데 화살은 왜 아무도 안 만드는 거야 화살을 왜 아무도 안 만들어 작업하는 애가 콧고를 넣어두고 이 알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래 제작하러 가 밭을 돌보는 애가 얘 하나 물 뿌리는 애 하나 방목하는 애를 너 들어가고 얘 최강 레벨 2니까 너가 하고 일 시킬 만하네 팬티 너도 제작할 줄 아니까 밥 다 먹으면 이래 밥 다 먹으면 이래 너도 알았지 아냐아냐아냐 거기 가지 말고 제작해 제작 제작 알 아직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? 한참 멀었을 텐데 30분이나 걸려 오래 걸려요 대형이라서 밥은 뭐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지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지 밥상이 저기 뻔히 떡하니 있는데 알아서 먹어야지 자급자족이야 만든 건 좀 가져갈게 잘하네 잘하네 저건 다 했나? 기다리고 있어? 만들어 놔 옆에서 일하는데 일 추가되면 개빡치는데 막 밥 음식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꼴라당 빼먹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 아 이거 근데 계속 수리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이득인 것 같은데 물론 자원이 무한수급이긴 하지만 두 개 돌아가면서 입을까? 아닌가? 계속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계속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계속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메가 방패? 메가 방패? 일단을 좀 구해야 돼 방패를 바꿔야겠다 맞다 방패 업그레 해놓고 지금 내가 딴 짓을 하고 있었네 딴 짓을 하고 있었네 이게 좋은 게 이게 좋은 게 수리를 해도 내구도가 달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몇 개야? 20개? 그러면 만들 수 있겠다 밀 씨앗은 없어서 밀농사를 못 짓는구나 열매 씨앗은 넘쳐나는데 내가 방패 이리 와서 일해 저거 다 부었으면 열매 돌려놓고 너 다 했어? 화약을 만들 수 있다네 이거는 좀 해놓을까? 나무도 넘쳐나는데 일단 화약은 분명히 총을 만드는 데 쓸 거 같은데 나중에 미리 만들어서 나쁠 거 없지 아, 쟤도 작업할 수 있구나 얜 근데 진짜 포켓몬처럼 생겼다 실제로 포켓몬이 있을 거 같아 아, 그럴까? 갈아입을까? 아니야, 아니야 아, 그래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무기를 아니 어쨌든 막 아이템 오드로 가는 건 아니니까 레벨 올랐다 같이 일할까? 방패는 좋은 게 좋은 거라 방어력이 높아야 뭐 어딜 가지 나이스 260 와, 차이가 심하네 방패 차이가 방패 차이 되게 심하다 이 친구들 잡으면 쓸만할 거 같기도 하고 돌 넣어두고 가자 나가자 불친구로 하나 바꿔야 되겠어 역시 파이오만 한 애가 없구나 너만 한 애가 없다, 야 얘네들 밥 좀 줘야 되겠는데 어우, 많이도 먹네 어우, 많이도 먹어 많이도 먹네, 많이도 먹어 배고프면 알아서 먹긴 하겠지만 뭘 이렇게 많이 먹냐 계란 후라이 들고 가자 계란 후라이 들고 가자 계란 후라이 들고 가자 얘네들은 조금씩은 먹는데 이런 거 일일이 내가 하는 게 더 나은 건가 이런 거 일일이 내가 하는 게 더 나은 건가 그냥 되긴 하지만 아니, 쟤는 온천에 들어간 게 아닌데요 저 뒤에 보여요? 쟤는 온천에 들어간 거 맞아, 저거? 쟤는 온천이 필요가 없는 애 아니에요? 땅에 내려오질 못하는데? 온천 구경하고 오는데? 역시 누가 고양이 아니랄까봐 물 싫어하는 거 보소 누가 고양이 아니랄까봐 제일 센 애 들고 갈까? 지금 내가 랩 어차피 10년이라서 데리고 가봤자 소용이 없어 얘네들 능력 발휘를 못해 그래도 있는 게 나은가? 모르겠네 아니, 지금은 춤춘다, 춤춘다 갈팡질팡, 갈팡질팡 버그 걸렸어 끌려간다 번개냥한테 끌려간다 갈 길을 잃어서 번개냥이 데리고 갔어 갈 길을 잃어서 번개냥이 데리고 갔어 나랑 같이 이거 해 데리고 갔는데요? 너 일 다 했어? 잘하네 우리 펭귀가 일을 참 잘해 근데 여기까지 갖고 와서 먹을 거면 그냥 저 자리에서 뜯어놓는 게 더 빠르지 않나? 그렇지 않나요?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할 텐데 선물 두 개 선물 두 개 효율적으로 일을 못해 애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면 좋을 텐데 아, 근데 여러분 이거 채팅창 가리는 거 불편한가? 여기로 옮겨줄까요? 혹시 채팅창은 여기가 나은가? 여기 너무 많아 이 위에 나타나는 게 너무 많아서 배 ground 거점 정보를 어떻게 가려요? 이것 가리는 법 있어요? 다 켜놓고 하던데 가리는 방법이 따로 있나? hub 이사하는건 좀 빡지않나요? 여기도 가린다고? 여기? 살짝 여기? 해가 지는데? 아 이거 해가 점점 지고 있는데 애매하네 5시간대라 애초에 게임이 낮잠은 불가능이라 또 만들 수 있는거 있나? 아 진짜 뭘 올려야되지? 뭐 좋은지 모르니까 아 이거 좀 잔인하더라 푸주칼 어떤 분이 잡는거 봤었거든요? 이거 너무 잔인해요 그냥 머스 채워놓고 막 이렇게 난도질 하던데 고겨져 어 난도질 하던데 이거 잔인해서 모자이크 되고 좀 잔인해 보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구 금속상자 아 이걸 열고 금속주개? 잠깐만 금속상자 만들어봐 이제 뭐 수급도 되겠다 아 없구나 하나가 모자르네 하필 또 이게 하나가 모자라? 여기다가 금속 금속회로 한번 더 가야되겠네요 자자 얘들아 이제 잘 수 있지 않겠어? 17분? 어 자자 여행부터 갔다가 여행 먼저 갔다가 아까 거기 다시 가자 나비 잡아올게 애들아 나비 잡아올게 어 타자 날아가는 것보다 애가 더 빠른 것 같아 이번엔 진짜 잡는다 어? 다른 애가 있어 가시공주 어? 이녀석 이녀석 내가 내가 구해주지 못한 녀석이잖아 우와 저기 귀여운 애들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뭐가 나와 이리와 아 아 아씨 죽여버렸어 아 아 젠장 귀요비 레벨 좀 낮은 애로 아 아씨 근데 세마리 한꺼번에 공격할텐데 이거 묶여있으면 하나하나 스마... 야 ji 이어 여행 안 돼 아 있던 안 돼 도망쳐 안 돼 도망쳐 그래 너라도 잡자 안 돼 잡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안 돼 잡을 생각 없었는데 어디야 뭐야 어느 정도 싸우다가 도망다니는 걸 못하나 도망다니는 걸 못하나 제발 되라 되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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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드디어 잡았다 또 누가 있어? 드디어 됐다 귀요비 보자 귀요비 위에 있겠지? 독 포켓몬이구나 가루를 흡입하면 승천하는 듯한 쾌락을 안겨준다? 하 하 뭐라고? 이 친구 마약성 포켓몬이었네 어쩐지 제약이 있더라 작업 적성에 제약이 있는 이유가 있었네 이 친구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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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약성을 띄고 있는 포켓몬이었네 피가 잘 안 차서 큰일이네 아까 저 핑크색 머리 애들도 귀엽던데 어디갔지? 미지러진 나래 호수가 어 저기 하나 있다 포탈 건너편에 오 쟤 뭐야? 아 질풍술이구나 호프리 어 얘는 잡을 수 있겠다 일로와 끌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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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고와야 돼 야 피가 별로 없어서 어 아씨 두 마리는 좀 그런데 아 잠깐만 어 아이고 나무 말고 이 정도는 못 잡을까 아야 아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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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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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가야돼 두벙쳐 두벙쳐 하나씩 잡았으면 됐어 가시공주가 여깄네 가시공주가 여깄네 어그로 좀 풀리고 가시공주를 하나 잡아볼게요 기왕이면 레벨 낮은 애가 좋기 때문에 일로와봐 일로 끌고와 아 끌고와야돼 아 두 마리 온다 하아 젠장 두 마리가 오네요 이 정도는 못 잡을려나 잡았다 잡았다 아 아 아 아 무기 파손 뭐야 아 바이오 살려줘 바이오 살려줘 나 살려줘 바이오 살려줘 살려줘 어 그렇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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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어 됐다 자 집에 가자 아 무기가 파손되버렸네 무기를 고쳐올걸 그랬나봐 세 마리 정도 잡았으면 됐지 무슨 소리에요 그렇게 나쁜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애가 친척을 다 죽인다니 어 길이 어디야 아 저기를 저기를 뚫고 가면 되겠구나 아 저기를 뚫고 가면 되겠구나 아 너말고 아 너말고 가자 저기 열어놓고 가면 돼 오 여기 뭐야 있어보여 뭔데 여기 센애들이 있을거 아 아 잘못 눌렀어 어 으 remark 떨어질 뻔 오프 클 날뻔 했네 떨어질 뻔 했네 애가 쟤네들 싸우고 있다 슬쩍 때리면 업으로 뭐야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아아 잠깐 아무데나 이동이동 아 아휴 안그래도 무기 파손되서 싸울 이유가 없긴 한데 어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아 이거 무기가 고장나서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이자 오케이 아 막 막타요? 아니 근데 막타 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상황이 좀 그랬어요 계속 맵을 뚫고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그 녀석은 어딨지? 나 채광하는 애 찾고 싶은데 밑으로 갈까? 더 밑으로 그때 한 번 가지 않았나 여기?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거점을 세워야지 돌아다닐 수 있을 거 같아 다 있는 게 아니라 거점을 하나씩 건설을 해야 여길 다니지 사막을 찾아야 돼요? 채광하는 친구를 찾아야 돼가지고 지금 저 지금 레벨에 맞 마을 레벨에 맞지 않는 곳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 좀 조심히 다니는 중 아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저기도 있네 지금 길 뚫는 중이라 오래된 체사장 저기 뚫고 자살하면은 그쪽 웨이트 아 게이트 오픈 빨리 할 수 있다고요? 아 에이 포인트? 아 그래요?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? 어? 상자다 아아 아 그래요? 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오 뭐 이것도 나름의 재미죠 맵 구경도 할 수 있잖아 오! 오 쟤 뭐야? 로빈 몽? 우와 뭔가 잘 생겼어 뭐야? 로빈 몽 있어 보이는데? 레벨이 안 돼서 못 잡아 이쪽으로 쭉 가보자 밑에 잘 보고 좀 약간 무슨 진화 형태의 포켓몬처럼 생겼어 뭔가 싸울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능력치 좋아 보여 앉아서 쉬기도 해 대박 저 앉아서 쉬고 있어 저긴 뭐하는 데지? 저기도 거점 있네 아 이거 돌아다니는 거 나름 재밌는데? 어 어 숙이 오 고망은 안 가네 어 얘 괜찮다 저 괜찮게 생겼는데 보자 아 저기 하나 있고 어 사막이다 사막 발견 이 앞에가 사막이네 어 이거 슬쩍 슬쩍 구경 한 번에 아 이거 몬스터들이 질 거 같은데 얘네들 너무 쎄 아 미호다 미호 아 미호다 미호 있어 됐어 아 맞아요 근데 들어가면 바로 죽나요? 아직 그 옷을 안 들고 왔는데 죽으려나? 아 피가 서서히 깎여요 아 그러면 저쪽 가가지고 저거 찍고 사막호 챙겨오고 사막에 그거 오프 찍으러 가자 흠 오 근데 이거 넘어갈 수 있으려나? 거리가 상당한데? 최대한 가까운 데서 날아가자 네 그거 하나 입긴 했어요 옷 자체를 아예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가죽갑옷이라서 지금 제가 사막에 맞는 옷으로 그래도 가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자 어 거리가 상당하네 우와 이건 뭐야 모프킹? 오 얘네들 잡을 수 있겠다 모프링도 있어 짝 쬐끄만 애도 있고 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잠깐만 얘네들은 얘네들은 무조건 잡아야 돼서 어 레벨이 몇이라고? 얼음 포켓몬이네 얼음 포켓몬이네 일로 싸우다 죽일 것 같은데 얘로 할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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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오케이 됐다 나이스 됐어 됐어 한마리씩 잡았어요 아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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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얘만 대나무 숲 계곡 보자 한번 얘네 너무 귀여운데 무슨 특성이 있는 거야 채집 냉각 동면 중엔 거대한 털뭉치 속에 대량 모프링이 숨어있다 과거 최대 기록을 물어 101마리 백 한마리 강아지야 뭐야 지면을 기어다니면 미세 유기물을 섭취한다 영양이 없는 건 잠시 후 배출한다 걸레라 생각하고 청소에 활용하면 서로 윈윈 뭐라고? 걸레로 활용하라고? 오케이 조리 냄비 어 이거 거점 업그레이드 하러 가야되겠다 여기서부터는 뛰어가는 게 이득이야 가자 얘네들끼리 싸우라고 해 여기서는 뛰어가는 게 이득 여기를 찍고 거점 간 다음에 진행을 합시다 어 많이 왔다 그래도 벌레로 쓰는 건 좀 너무하긴 했어 불이 냄비를 일단 음속 주개가 필요하네 그러면 한번 캐고 올게요 아까 어차피 안 가져온 것도 있고 아예 안 움직여지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됐다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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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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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해 아 여기 있는가 밀씨앗은 알아서 넣어두면 하겠지? 몇분 남았니? 오 됐다 과연 새로운 친구가 제발 새로운 친구 오 팽킹이다 나이스 나이스 야 잡지 않아도 되겠는데 와 팽킹 나왔어 대박 대박 좋아 좋아 그거 글로 옮기면 안되는데 저거 저쪽으로 옮겨버렸네 어디에다 넣었니? 여기 넣었니? 안잡아도 되겠네요 팽킹 팽킹 키워서 데리고 다이자 이거 뭐야 씨를 갱벌이네 씨를 갱벌이네 아 일단 일 좀 해라 그리고 이걸 해야 만들 수 있고 팽킹이 지금 1레벨이지? 너 들어오고 너 들어오고 어우 근데 먹는 양이 상단한데 쓰읍 너 레벨 좀 키워야되니까 이래라 열매가 열매가 넘쳐 흐르는데 상관없지 않겠어? 나중에 거덜나는거 아니겠지? 어머 잘 먹어서 그런건 좀 곤란한데 그런건 좀 곤란한데 아 이거 밀씨야 내가 직접 해야되나? 아니네 씨앗 줄어들어 내가 직접 해야되나? 흠 요리를 해서 먹이면 된다고요? 자러간다 아 하고 있구나 아 오케오케 또 또 또 뭐 넣어놨니? 이제 가자 아 맞아 알 넣어야지 이번엔 우리 친구 하나 더 뽑아볼까? 조금 추워보인다? 이게 뭐야 그냥 켜놓을걸 그랬네 손해받네 1시간? 와 엄청 오래걸려 1시간 걸리네 아주 조금 추워보인다 얘는 모닥불을 여러개 해야되는게 맞나요? 잘 모르겠어 100%를 올리는게 좋은거 같은데 이런애들은 바깥에서 바깥에 꺼내놔야되나? 아니면은 사막지역에서 키워야되나? 궁금해서 안되네 지옥이다 지옥불이다 지옥불에서 이거라 친구 40분이네 정리할줄 아는 능력은 없으니 정리할줄 아는 능력은 없으니 정리할줄 화살도 다 만들었네 그러면 돌이 없어? 아니 이게 무슨경우야 멈추는게 돌인데 어이씨 돌 개묵어 버리기가 안돼 버리기 버리기가 안돼 좋겠다 너무 한번에 많이 버리면 안되나봐 벨벳으면 알아서 옮기겠지 니들이 옮겨 저거 저거 쟤들이 알아서 옮기겠죠? 아 옷챙겨 맞아 깜빡할뻔했다 아 가봐 여기 아니지 여기다 놔놨냐 어디다 놔놨지? 여기 있다 열대지방 오오 우와 이 옷 예쁘다 우와 이 옷 예쁘다 오오 오 이 옷 예쁜데? 아 HP 올리고 금속 쌍자는 아직 됐고 기술을 좀 더 볼게요 아 모프킹의 인장 오 얘도 안짱 얘도 타고 다닐 수 있구나 어 좀 바꿔볼까 근데 아직 레벨이 낮아서 데리고 다니긴 좀 그런데 일단 열어놓고 저 기온에 타고 다녀야지 옥화살 오 이거 개쩌던데 이거 이거 팬키 이거 물 이 이 이 이거 바주카포 쏘던데 이거 아 크 오케이 어 6 레벨 있지? 6에 6 이걸 만들어서 입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이걸 만들어서 입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예쁜데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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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낮은 걸 입을 이유는 없잖아 울릴 수 있는데 방어구를 방어구를 방어구는 좋은 걸 입어야지 방어구는 투자를 해야 돼 아죽이 부족하네 아죽이 부족한 경우도 또 처음이네 아 그러면 잡으면 되지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는 가죽이 안 나오니까 앞마당에서 잡고 오자 상인한테 사는 게 편하다고요? 아 그래? 이거 뭐죠? 아 내가 뭘 표시해놔치고 저게 뭐가 있었나? 아 그때 그거 못 잡아가지고 그랬구나 모스 모시기 이것 때문에 다 없어져가지고 하나면 돼 알록샘 호재도 약간 탐나는데 그냥 재료템 사는 비용이예요 알 대피는 가구 같은 게 있었다고? 설마 이건가? 벽난로? 그냥 이건 그냥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 이건가? 그냥 모닥불해도 돼요? 일단 좋은 걸로 갈아입고 가자 사막은 까지 너 왜 일하다 말고 뭐하는 거야? 일하다 말고 이거 돈만 모으려면 저 고양이만 잔뜩 풀어놔도 되겠다 고양이만 잔뜩 풀어놔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 섬사탕 여기 뱅킹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하고 있어 알았지? 얜 손으로 쏘네? 장풍 쏜다 장풍 오스를 잡으면 주는 템을 파는 게 돈을 빨리 벌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방어구 완성되면 바로 그냥 가자 같이 가 이거 하는 친구 바로 열리면 아 어디가! 어디가! 같이 하자 했더니 바로 도망가네 일 좀 같이 하지 아 배고팠구나 바로 그냥 도망가네 색깔만 좀 다르지 가죽 갑옷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됐고 가자 사막지역 보이는 데가 이쪽이었지? 어 뭐야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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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때렸는데 이거 추운 지역인가 그거 여기 맞죠 아니 아까는 앞에서 구경해도 안 때렸는데 이게 무슨 어디지? 아 저쪽이다 전기세부터 빨라져요? 좀 느리긴 해요 얘 괜찮은 애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아직 못 구해서 아 이거 달려가는 게 더 낫겠는데 아싸 상자 발견 알도 있다 아 얘가 좋아서 지금 타고 다니는데 확실히 달리는 애들이 빠르다 2단 점프로 가는 게 빨라요?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알록세다 내가 그렇게 잡고 싶어 하던 애들이 어머 어머 쟤 뭐야? 오로롱? 뭐야 하프물봄처럼 생겼는데? 잡을 수 있겠는데? 주변에 몬스터가 너무 많아 근데 건다리 신기한 애들도 많다 주변에 몬스터가 너무 많은데 끌고 가자 다른 애들 어그로 끌려 서 오네 하나 이미 저 건다리가 오네 젠장 네가 싸워야겠다 네가 싸워야겠다 아 너 들어가 안 돼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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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너가 들어가 어여 됐다 됐고 일루와 아이고 좀 오고 먼다리 이리와 안돼 안돼 다른 애가 맞았어 안돼 왜 니가 왜 니가 니가 맞은거야 왜 니가 이럴수가 화산이라고 멀리서 쏠 필요가 딱히 없네 또 와 별로 안아프다 먼다리 다시 잡으면 되지 아까 보니까 몇마리 많이 있거든 쉽지 않네요 몬스터 몬스터 잡기 쉽지 않네 어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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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내 목표는 너였어 드릴 부기 운이 좋게도 딱 한 마리만 있구만 얘는 어떤 애들이 좋은거지 전기가 훨씬 나으려나 레벨이 낮아서 싸울 수 있으려나 돌아가면서 해야지 뭐 오왕 오왕 오우씨 불이 좋아 오우씨 불이 좋아 한 번에 안될거 같애 한 번에 안될거 같애 가지마 제발 오우씨 한 대 더 때릴뻔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제발 한 번만 더 난 니가 필요해 내 것이 되어라 제발 제발 내 것이 되어라 몇번을 던져야하니 이걸로 죽을만한 피였으면 어머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잡아버렸네 두마리니까 괜찮아 두마리니까 괜찮아 얜 내가 잡을 수 있거든 unless 내가 거울 수 없는 공격 도대체 도대체 에이 잠시만 바퀴 조립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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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려나? 아 없어 잠깐만 이걸로 되려나? 이거 안될거 같은데? 제발 제발 이걸로는 안될거 같애 아이씨 몰라 죽여 집에 갔다오자 아이씨 으유 정말 아우 정말 진짜 쓸모가 없다 쓸모가 내가 저기 싸우고 있네 아 여기 워프 하나만 찍고 가고 싶은데 워프를 찍고 가자 아니 몬스터볼 좀 많이 구해야겠어요 일로와 일로와 메가스피어를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아 헬로 투번 섭스크립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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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번 섭스크립 에 독수리 아직 안 잡았어요 아누비스 아아 쟤가 얘구나 내가 막 갖고싶다고 했던 근데 47레벨이면 거의 뭐 만렙 몬스터인데 여기 밀렛분들 있고 와 멋있어 갖고싶어 도로롱이랑 싸운다 도로롱이랑 싸운다 이거 옆에서 간보다가 뺏어가 볼까 빛어버린다 또 밀렛불로 도로롱이 도로롱이 힘내라 어우 센데? 나도 좀 싸워줘야겠는데? 아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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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로는 안잡혀 절대 안잡혀 절대 안잡혀 기적을 바래보자 14% 기적을 바래봐 45% 기적을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빨리 타야되겠다 빨리 찾아야되 이거 잡았으니 됐어요 우와 저기 뭐야? 스킬이 장난 아닌데? 어 여기는 워프가 없나보다 없으면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 아 알록스 친구들 공격할 의사는 없다 없네 없네 어 어 너 니 녀석 어 근데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쟤들이 안 부시려나? 진짜 없네 네 앞에 어그로 끌고 뒤에서 던지면 더 잘 잡힌다고요? 오 아 뒤통수에 던지면은 확률이 좀 높구나 여기는 원래 워프가 없나요? 어 주변에 봐도 뭐 안보이는데 아 그래서 잡힌거였구나 별생각 없이 던진거였는데 저 멀리 뭐 있네 음 22레벨? 22레벨은 좀 오반데 음 22레벨? 22레벨은 좀 오반데 어 어 어 어 이제 저온이야? 어 나 이거 죽는거 아니야? 잠깐만 이거 내려봐 야 내려 야 내려 오씨 저거 뭐야? 핑큰 핑큰용 뭐야 아 벤티이 섭스크라이브 땡큐 롱타임 루시 어 섭스크라이브 땡큐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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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날 수 있을까? 일단 달려 사막지역 벗어나 여기 지옥만 좀 벗어나보자 어 됐다 가죽이다 여기만 벗어나면 될거 같애 900 사람도 자는구나 잡,- 하나도 자는구나 오오 설명 here 1 이게 뭐였나 나는 것보다는 뛰어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쟤를 있으면 무답불을 깔려고요? 아 근데 집을 한 번 가야 돼서 어차피 아이고 아이고 쭉 다녀볼게요 한 바퀴 돌자고 상자 발견 해 뜬다 음 이쪽에 뭐 없네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냥 너 내리고 가자 위로 올라가기 아주 최적화된 몬스터가 있지 여기는 대나무 숲인가 본데 더 올라가야 되나 저 건쩍건쩍거리는 것들은 뭐야 저거 아 자네 어 느려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밤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최고야 패스키 23레벨 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가 보다 숙이 있고 어 찾았다 먼 건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여기나 여기나 뭐 샀으면 됐지 됐다 일단 돌아가서 돌아가서 바오고 수리를 좀 합시다 안녕하세요 나도 한숨자고 팬킹이 코 고는 소리가 장난 아닌데 생긴 건 그렇게 안생겼는데 얘들아 굿모닝 아 보리도구 만들어야 되죠 유리냄비 이리와 어서 어서 만들어 다같이 만들어 넌 이거 계속 만들고 이거 만들라니까 오케이 조리냄비까지 완료 이러면은 11레벨 됐고 무기 제작때 무기 제작때는 언제 열 수 있니 무기 제작때 무기 제작때 20레벨 한참 멀었네요 한참 멀었다 아 날짜 버그 아 제발 이유팔 터지는 버그부터 해결시켜줘 난 게임이 한 2시간에 한 번씩 터지는데 도대체 그 버그는 왜 안 고쳐주는 건가요 레벨 10짜리 파이오가 있구나 파이오가서 일해 지금 누구 하나 넣어야 되지 쓸만한 친구가 농사 잘하고 있고 음 널 넣고 레시피 선택 오 요리 엄청 많아졌다 요리나 해 아 아 어디서 오는거야 밀렵단이 온다고? 아 나 방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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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얘들아 곧 있으면 올꺼야 곧 있으면 올꺼니까 준비하렴 방어구 방어구 아 안전라 싸워 잘한다 잘한다 우리 탱킹 5레벨인데도 잘 싸우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얘네들도 꺼내놓으면 되잖아 잘 싸우네 전멸 나이스 든든하네 든든하네 든든해 그림모스 늦게 올라와서 다행이다 저거 걸렸으면 큰일날 뻔했는데 고생했어 경상 입었어 10대도 좀 만들어 해줘야지 지체처리 나중에 하고 아 이거 만드는데 금속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가죽도 좀 사오고 은색은 어디서 얻지? 아시아 바깥에 총알이 여기 또 있네 총알이 여기 또 있네 나 이거 솜사탕 어디다 넣었지? 솜사탕 냉장고에 있었는데 누가 먹었냐? 솜사탕 먹었놈 누구야? 솜사탕 이거 요리도 안했는데 어떻게 먹었지? 솜사탕 여기다 넣어놨구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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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아니야 아니야 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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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소가 안돼 어 됐다 넌 일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왜 아무도 안 만들지? 나 금속 좀 캐고 와야되는데 얘들아 이거 좀 만들어줘 이거 좀 만들어야 새로운 친구들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제는 파란색이 필요가 없다 잘 안 잡히네요 뒤통수에서 때리면은 가능할 순 있겠지만 전 자잘한 버그가 게임이 터지는 버그가 나도 차라리 다른 버그 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다른 버그가 있으면 좋겠는데 게임이 터지는 버그가 웬 말이냐 말이 안되잖아 왜 나만 두세시간에 한번씩 터지는 버그 이거 어떡할거냐고 검색해서 할 수 있는건 다 해봤는데 그저께는 그저께 할땐 잘되지 않았어요? 나름 꽤 길게 했던거 같은데 내가 지금 필요한게 음속죽에 돌 돌은 뭐 그렇다치고 음속죽에 좀 캐와야겠다 아 가죽이 없지 가죽 사고 돈도 많으니까 아 돈을 또 뺐어 이거 돈 갖고 가야되는거겠지 들고 다녀야되는거겠지 어디있어 그럴까봐요 가죽은 좀 많이 살까봐요 소모가 좀 빠르네요 레벨이 높아지니까 레벨이 높아지니까 1,600원 3,600원 정도면 뭐 3,600원 정도면 뭐 더 사지 뭐 됐어 폐를 파는 상인 어디에 있었더라 여기 있던가 여기 있다 3매 사람 너 팔어 사람이 제일 비싸가지고 허어 1,020? 대박 우와 얘 비싸다 허 우와 야 1,020 완전 비싼데 784 얘도 좀 비싸네 버드래곤 얘도 1,000 오 오 아 비싼 애들이 꽤 있었구나 뭐 지금 뭐 돈이 모자라진 않으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돈 벌기는 쉽네 인심매매라니 말을 아 그런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돈 금방 벌겠다 돈 벌기는 쉽네요 그 채광하는 애들 여기다 풀어놓으면은 상자에도 직접 집어넣나 정리하는 친구 하나 두고 먹이상자 두고 먹이상자 두고 이거 이런식으로 분리해 놔야지 내가 갖고 가지 안되겠어 운반하는 친구 따로 일단 개가 목표니까 개를 꼭 잡아야겠어 그냥 이럴때 기가스피어 하나 쓸까? 꼭 필요한 애들 어차피 나중에 만들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때리자 30개씩 분리하면 되겠다 지금 딱 몸에서 30개씩 아 아 이런 습관 30개씩만 채워놔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되네 딱 30개씩만 20개 20개 필요할 때 따로 들고 갈 수 있게 필요할 때 따로 들고 갈 수 있게 남복한 야생패 또 또 또 그거지 또 무서운 애들 오지 몇 마리야? 다섯 마리야? 어차피 오지도 못할 거 도로롱이랑 뭐야 도로롱이란다 도마뱀이랑 뭐야 새로운 애 있으면 어? 쟤 새로운 애다 쟤 뭐지? 너도 뭐야? 얜 좀 궁금한데 헬고트? 오! 처음 보는 애야 얘를 잡을 수 있겠는데 지금 갖고 있는 애들 풀어서 잡겠는데 올라오려면 한참 놀아야돼서 오호 오케이 거기 멈춘다 이거지 아 잡기 어려운데 어? 다른 애들이 공격하는데? 펭키야 너 걔 못 잡아? 아 위치 너무 애매한데 쟤? 화살이 안 닿아 이거 그러면 몬스터를 뿌리자 아 넓고기 올라가봐 이렇게 해서 아씨 아씨 땅에 맞는데 아 어떻게 해야되지? 쟤 잡고 싶은데 내려갈까? 내려가도 될 것 같기도 해 내려가자 아 17레벨 정도면 잡을 수 있어 17레벨 정도면 잡을 수 있어 어 걸렸다 어 걸렸다 오케이 내려놓고 아 아 아 아 미친놈 야 이 단 frase기 야 아.. 젠장 아 제 어디서 만날수 있지? 새로운 애를 이렇게 죽여버리다니 어 잡지도 못하고 얻은 것도 없고 아이템 소모만 하고 집에 자주 쳐들어와요? 알겠어요 나중에 또 쳐들어오면 잡아야겠다 도맘에는 자주 찾아오는 건 아는데 아까 죽은 거 여기다 넣자 개수불리 안 돼 약간 여기다 넣어 가죽은 조금 늘었는데 괜찮겠지? 아 아까워 다 잡았는데 30개 아쉽다 새로 새로운 불포켓몬 얻을 수 있나 했는데 다른 애 잡지 뭐 아직 더 괜찮은 애들을 널리고 널렸는데 이거 분명히 또 그 수집 변태들 많아서 도감별로 정리해놓은 사람 거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그분들 거 보고 도감집 좀 채워야겠네요 가져가자 티어 정리되어 있는 티어 표 정리되어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나중에 그거 보고 자유도가 높아서 인기가 많죠 돌은 좀 옮겨라 애들아 돌 이거 버려놓은 거 왜 아무도 안 옮기는 거야? 원반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이걸 아무도 안 옮기는 거지 내가 아까 버려놓은 거 그대로잖아 너무 무거우면 안 하는 건가? 번독쟁이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이 정도? 아유 제발 돌 좀 옮겨줘 돌 상자 옆에 있어야 옮길래 너네? 쟤는 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야? 고치는데 금속이 진짜 많이 뜬다 이거랑 아 용광로를 여러 개 돌릴까? 하나만 돌리는 것도 손해 같아 물론 내가 자리에 돌아왔을 때 누가 돌리는 사람이 없으면 똑같긴 하지만 우유는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닌가 봐요 어쩌다 한 번씩 보이네 어쩌다 한 번씩 보이네 바닥에 막 쓰레기 버려두네 이 자식들 정리는 안 하고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아 가죽 여기 아니야 그 만턴 가죽이 나름 가죽 많았는데 저거 한 50개는 들고 다녀야지 뭘 할 것 같아 올리고 가서 가져오자 일하는 친구들 많으면 뭐 그쵸 살짝 이거랑 붙어서 아까처럼 꼼수를 한 번 아 꼼수거리 안 나오니? 어 됐다 꼼수거리 아 이동하기 귀찮다 거리가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막 뭐 걸린다고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살짝 옆에다 한 건데 아 이거까지 같이 들고 갔었구나 그러니깐 그렇지 잔뜩 꼼수거리 꿈수거리 흫 개꿀 개꿀 이거 못 움직여 두 번 움직입시다 진짜 빨리 데리고 와야지 이거 안되겠어 이렇게 내가 금속 방석을 캐는거 조차도 손해야 손해 시간 낭비 시간이 아까워 빈사? 빈사 왜? 너 왜 빈사상태됐어 쟤 뭐야 쟤 왜 왜 죽었어? 얘 왜 죽은거야? 얘 왜 죽었니? 왜? 어땠서? 너 뭐 했냐? 쟤 왜 죽었어? 이해가 안되네 레벨 낮은 애들 좀 키우자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가네 기온애들 빼놓을까? 너 할 줄 아는게 뭐야 그래 니가 니가 저 돌 좀 옮겨라 너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어? 채집은 안해도 되네 쟤네들이 저렇게 나가니까 이걸 해놓는거야 울타리를 해놓는거야 채집한다고 저렇게 밖을 나가면 답이 없어요 밤되면 운반하고 이거 문저부터 없애 무게도 틈틈이 많이 올려야겠네요 불편해서 안되겠어 돌도 막 한꺼번에 못 옮기니깐 돌도 막 한꺼번에 못 옮기니깐 못 옮기니깐 애들 위시키면서 돌아다니기만 한다고? 한번만 더 오케이 무게도 좀 올려야겠어 안되겠어 자꾸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는거 불편해서 한가지만 할 수 있는 애들이 좋아요 그것도 맞는거 같아요 운반할 줄 아는 녀석 한마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 막 뭐가 붙어있어가지고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겹치면 좀 불편해 일하다가 막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손 달린 애들이 만능인 애들이 많아요 팽킹이 의외로 재능충이었구나 이런 애들 많아도 막 겹치면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조정이 좀 필요할거같애 갔다오면 챙겨있으려나 지유가 새삼 대단하네 몬스터볼 만드는데도 이렇게 시간과 노동이 드는데 그 주머니에서 항상 샘솟던 몬스터볼은 어디서 나는 것이야 도대체 그 많은 몬스터볼 어디서 나는거야 오 박사님이 무료로 주나? 그렇게 지금 오 박사님이 대단한건데 설마 오 박사님도 남몰래 이런 공장을 만들고 있을지 누가 알아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그니까 오 박사님도 뒤에서 애들 노동시키고 있을수도 있어 잠깐만 아이고 하나짜리 들고 계속 이동해야되겠다 집이 부유하자는 누가요 누가요 지유가요 오 박사님 오 박사님 부자였어 사실 그 오 박사님네 일하고 있는 그 걔네 누구냐 간호사 애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 얘네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거 아닐까 엄마가 직업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? 아 얘도 요리할 줄 아는구나 아이고 미안 이름이 생각이 안나 지유는 10년을 놀러 댕김 그것도 그래 수상해 수상해 5배짜리 가져갈 수 있으려나 느리지만 움직인다 오케이 너무 느려 잠시만 너무 느려 다했어 빨리 누구만드네 뭐해 어 이거 그새 누가 만들어놨네 바닥에 버려졌던거 뭐야 방금 방금 뭘 주웠는데 왜 요리 빠르다 해피너스? 아 거점 S급이에요? 아 양배 양배는 열심히 일하긴 하더라 어 왜 나한테 불을 불만 있으면 말을 해 어 깜짝이야 왜 나한테 불을 뿜고 그래 어 뭐야 나한테 왜 그래 다른 애들은 일을 얼마나 했는데 고작 그거 가지고 지금 그치 이것만 가지고 잡으러 가자 채광하는 애 잡으러 가자 아 이 정도는 많이 캤다 200개 정도면 뭐 먹을 거 아직도 있고 알 알 다 됐으려나? 어 됐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? 대형 R인데 어 불무사 아직 못 잡은 애인데 아직 몬스터도 못 잡은 애인데 얘는 아직 잡아보지도 못 잡은 애인데 나왔네 잠깐만 분명히 불 쓰는 애겠지? 어 드래곤 잠깐 들어가고 나무가 3단계로 나무 캘줄 아는 녀석이구나 오 오 오 오 멋있어 멋있어 오오 오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능력치 좋은데? 나무 개 빨리 캔다 오오 금속주개 만들때 좋은 녀석이에요? 제가 요리하는데? 어씨 개빨라 무사한테 오오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특이한데 그래픽 드라이브 어쩌고저쩌고는 있긴 하던데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을 때가 이게 있긴 했죠 사막에 다시 가자 나이 트윙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이 정도 앱을 데리고 가면 나이 트윙 잡을 수 있어 기술이나 좀 어떤거죠? 포인트 이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전일 때도 문제가 생기긴 했었어요 크롬 창을 최대한으로 끄라고? 그러면 여러분들 채팅 창도 못 보고 일단 다 끌까? 네 32 쓰는데 뭐야 뭔 소리야? 어디서 자꾸 날개 펄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이거 키면은 GPU GPU랑 메모리가 50도 안되거든요?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방송을 CPU로 돌리는 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 게임 때문에 애초에 CPU 점유율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GPU 엔진 GPU 3D 뭔 소리야 이거 메모리는 확실히 많이 먹는 것 같네 여기서 날아가자 어? 어? 나 뭐야 이것도 안먹은 걸로 돼있나? 뭐지? 창자가 어디서부터 안먹은 걸로 돼있기도 하네 나이트윙 잡으러 가자 아 저는 이런저런 세팅이 있어서 막 함부로 만지기가 와 좀 그래가지고 방송 세팅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그쵸 두번째 멀티는 더 좋은 광석이 있는데가 낫겠죠? 여긴 처음 오는데 나이트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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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면 금방 잡지 어디있을까? 어디있을까? 여기에 표시되는데? 밤에 나오나? 아 저있다! 18레벨? 너 들어가고 얘는 뭐 있으니까 어디있을까? 타이오 이리와봐 어디야? 어디야 어디야? 어디야 어디야? 도망치자 도망치자 도망쳐 됐다 됐어 됐어 얘는 금방 잡을 수 있어 하나 잡았으니까 됐고 이거 걸어서 사막 넘어가야 순 없겠지? 절벽이라서 어 저기 그거 있다 아 이거 날개소리 버그 걸렸나봐 계속 나와 날개소리 계속 들리네 아 날개소리 계속 들리네 앙 내가 원래 게임을 하면 버그 수집가긴 하거든요 남들도 안걸리는 버그를 걸리는게 뭐 옛날 뭐 흔한 일이긴 한데 한번 볼까 음 보자 지금이 아 이거구나 같은 종류의 펠 여러 마리를 농축후 합성하여 높은 랭크의 개체로 강화 두개짜리네 새로운 애 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몬스터 타고 다녀도 되니까 한 마리 더 잡아서 이거 하자 발굴이 총은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얘를 타고 있어도 나오는구나 강화할 놈 하나랑 재료 4마리 어 저기있다 이 녀석 내가 꼭 잡고 간다 이제 다른 애들 있어서 좀 신경쓰이는데 씨 공중에서 공격하면 아 아 아 못 때리지 하려고 했는데 아 방향국이 아니야 방향국이가 아니야 아 방향국이 participat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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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이스 됐어 됐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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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니가 필요했는데 다른 애들 사냥이나 좀 하고 갈까? 드디어 잡았다 너 가격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너 잡고 가자 순수 되나? 나이스 좋아 좋아 이 녀석 잡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야 54이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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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도망쳐 도망쳐 반나편으로 도망쳐 뭐야 물속에서도 탈 수 있네 쟤 다 이렇게 싸운다 여기 탐험 및 아 여기 탐방이나 좀 하고 갔다 뭔 소리야 누구야 어머 어머 쟤 뭐야 어머 어머 너 예쁘다 야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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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부터 죽여버렸네 너 안보여 너 안보이는데? 이리로 나와줄래? 너 안보여서 이리로 나와 완벽하지마 어딨는거야 땅에 박혔어 시끄러우니까 너부터 잡을게 김지야 병원치를 내놓아라 아 이거는 싸워야돼 적극적으로 공격해 아니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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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여버려서 너무 아쉽네요 핑토 저거 다른데도 있으려나 지금 여기 박혀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서 잡지도 못해 아 다른데 없나 다른데 없나요 어 그래서 어그로가 안풀리면 어그로 풀리면 좀 나오려나 여기가 여기가 이런데는 워프가 없으니까 하나씩 만들어놔야겠다 어 어 저기있다 자고있으니까 한방에 되려나 자고있으면 안되나 자고있으면 안되나 오케이 나이스 쉽네요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잡힌거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이거 만드는데 돌? 돌 세개 아! 돌만 좀 캐가지고 하나 만들자 어 목표 레벨 달성했네요 그래도 자는 포즈가 좀 이상하다 아 아니라 내가 죽인 애구나 흠 흠 흠 내가 죽인 녀석이구나 하하 야 또 아까 거기구나 한바퀴 돌았네 뭔데 배고프지?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나? 뭐 오프 포인트가 다 똑같은 데서 시작하는 거 맞죠? 이거 처음에 켰을 때 레벨이 낮은 애들 있는 거 봐선 뭔가 여기도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은 느낌이 아 도로롱 뭐야 도로롱 보스일 정도면 잡을 수 있지 고마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저 정도는 잡을 수 있어 아 고마워 나 지금 먹고 있어 그 빵은 없어? 있어 농방 그 무인 편의점에서 팔는다 빵 아직 안 들어왔어? 아 알았어 내일 오전에 맛있어 배고파서 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사이오 옆에 있으면 돼 하이오 하이오 아 봐 게이지가 안 찼구나 왜 안 되지? 게이지가 안 차는데 됐다 보자 이제 올리죠 이거 어 헬 농축포드 올립시다 오케이 가서 만들자 그리고 여기가 중심부 같으니까 여기다가 헬 상자를 아 보스 근처라서 안 돼 시설에 너무 가깝대 더 멀리 가야 되겠는데 입구에다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해변가 너무 안쪽인가 집에 많은 애들 도로롱 이런 애들 업글 시켜서 일하는 데 써먹을까요?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휴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 거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 거점 레벨도 있어?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뭐지? 거점 개수도 정해져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해뜨니까 상관없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공격은 하지 말고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좀 그르네 그거 없는 건 좀 불편하네 어? 저 위에 저 위에 그거 있다 상자 있다 펄머리 장식 설계도 펄미너가 너무 딸리는데 이거 타고 날네 널 내리자 내리고 역시 너만한 애가 없다 너가 제일 좋다 너가 거점은 최대 3개예요? 아 이제 필요한 데다가 지워야 되겠다 이동용 말고 뭐 이런 데는 빠른 포켓몬 잡으면 오를 수 있으니까 혹시 만들 필요는 없겠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특이한 친구 있어서 이 녀석들 잡은 거 빼고는 토끼 한 번 볼까요? 핑토 까부양의 장난으로 촉수가 묶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때만큼 귀신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? 귀신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이런 친구들은 그냥 잡아도 될 것 같아 레벨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냥 잡아도 됨 다섯 마리 잡아가볼까? 기왕 이렇게 된 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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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F 이 녀석 말고 아씨 꼬리 간다네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죠? 까부양도 좀 잡아갈까? 오 한 방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? 들어가 오! 쳐내는 거 봐라 오! 오 이거 봐라 한 방에 죽을 거면서 이렇게 한 방에 죽는다고 내 이것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뜨겁지? 앙탈이 심한데? 앙탈이 심하네 아 핑투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핑투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? 아 저깄다 아 저깄다 너도야? 들켜가지고 이걸 미안하다 미안하다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이 정도면 들어가라 오케이 가자 죽어줘야겠어 넌 죽어줘야겠어 어쩔 수 없지 강해지려면 뭐 그래도 강해야지 뭐 저렇게 약한 건 본인 탓이야 어 그 갈무린가 모시인가 잡아볼까? 웃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두께 올랐고 어 건다리 건다리 뭔가 좀 귀엽게 생겼는데 얼굴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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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잡혀? 아 뭔데 이게 왜 안 잡히는데 야 아까우니까 빨리 아니 아니 이게 어째서 야 야 야 아 저항하지 말고 얌전히 들어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전신이 으스러지도록..뭐야 방금.. 건달이 어딨어 건달이 건달이 코치도치도 있네 건달이 어딨어 건달이 건달이 코치도치도 있네 전신이 으스러지도록 만드는 잔혹한 형벌이 시행됐던 적도 있대 운반이 능력이 좋네 이 친구들 과거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집에 가야되겠다 무거워서 안되겠어 이쪽에도 길이 있었네 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도 금방 가지만 어 알정이..아 아 운명인가? 야 가자 이쪽? 오케이 아아 가는 길에 얘네들이 있구나 아우 파손돼서 좀 귀찮은데 뭐야 너 왜 공격 안해 어그 뭐야 저건 저건 야 저거 야 진짜 이 자식 아니 저건 좀 너무한거 아니야? 가자 피해서 도망가는게 상징이다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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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코치도치 잡고 싶었는데 내리자마자 죽어버렸어 이게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이 근처에 나타난 덴가 코치도치 나타나는 내면 좀 기다려 볼까 오 오 뭐야 이미징갱도? 뭐하는데지? 아이고 아냐 지금 다른 데 볼 틈이 없어 집에 갔다 와야돼 무거워서 이 바로 위에 갖고 가고 하거든요 호치도치 여기 또 안 나타나려나 다음에 와야겠다 잡아야돼 저 무거워 무거워 위로 올려줘 올라갈 수 있을까 불안하니까 한달이 걸쳐 불안하니까 한달이 걸쳐 잠깐 쉬었다가 어 됐다 저깄다 아 여깄다 으으 무거워 너무 무거워 가자 집에 배고파서 빵좀 먹으면 탁 허팝이 곧 있으면 프라이즈 보고 올려고 꺼야돼가지고 흐린빵 빵이 왜이렇게 크냐 이거 원래 이렇게 컸나 송알이 무거워 이런거 넣지 말라니까 내 식들이 이런거 넣지 말라니까 내 식들이 흐린빵 음 잠깐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음 알 따로 넣어놓고 음 알 따로 넣어놓고 알 알 아직 안태어났지 아 알 안집어넣구나 아 아 시간 아 시간 손해 개손해 시간 손해봤어 암흑 대형알 넣어봐야지 시간 손해봤잖아 개손해 손해봤어 30분 손해봤어 너넣고 간줄 알았더니 너넣고 간줄 알았더니 털머리 장식 설계도 갖고 있는데 왜 안되지 아 여깄다 비범? 어 이걸로 안할까요? 화살은 계속 만들어주고 화살 많이 썼네 음 아이템 수리하고 얘는 발화기관이 있어야되네 뭐 잡았으니까 됐어 잡았으니까 됐어요 이거 다시 넣어두고 이거 나중에 수리하면 됨 아까 옷 넣어둔 데가 어딜까요? 어차피 다시 수리하면 돼서 해갈 공간 없음 아아 미안 미안 아니 아니 먹이 통이 떠야되는데 아우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오늘은 왜 불 안 붙이나 했다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어우 야씨 앗 뜨거라 먹이 상자 아 됐다 아 올라가서 알 넣어두는 김에 넣었어야 했는데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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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상 내상. 외상이 아니라 내상일 수도 있어. 그래 니가 해라. 그리고 나 지금 웅축포드가 펠지움 파편을 얻어야 되네. 집에 온 김에 좀 캐줘. 정리 한번 싹 하고. 어우 정리 좀 해라 얘들아. 매번 내가 집에 와서 정리를 해야겠니. 매번 내가 정리를 해야겠니. 씨앗. 6개니까 14개. 아니지. 14개 맞나? 24개인가? 24개 24개. 아직 안쓰니까. 24개가 필요해. 24개. 저거 만들고 농축포드 사용 한 번 해보고. 오토로 내려갈까? 그냥? 다섯 개? 하나만 더 키우면 되겠다. 아, 있다. 그거 한 번만 시현해보고 꼴가이즈 한번 볼게요. 그림모스, 언젠간 난 널 내 걸로 만들거야. 이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너를 잡고 말겠어. 농축포드를 위에 만들자. 우와! 뭐야! 이렇게 큰 거였어. 밖에다 만들어야 되네. 이렇게 큰 거였구나.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. 진짜 크다. 여기다 둘까? 되게 크네. 거슬리지 않는 자리에 두는 게 제일 좋은거야. 얘들아 빨리 붙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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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붙어. 다들 일해, 얼른. 안 돼. 가지마. 시간 늘어나잖아. 다 일하고 밥 먹으라고. 이것만 다 끝내고 밥을 먹으란 말이야. 너네들 자리 비우자마자 시간 늘어나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온천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다. 온천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다. 온천 한 두 개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왜냐면은. 와. 파이어를. 아. 이렇게 해서. 홈파이어 레벨 높아지고. 별 개수 네 개까지 올라가나 보네. 그러면 세 마리를 더 잡아 와야 되겠는데. 세 마리를 더 잡아야 되겠네. 일단 얘네들 여기 풀어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드릴 무기를 여기다 풀고. 아. 오로롱. 누굴 두는 게 제일 좋을까. 핑토를 여기다 하나 둘까. 까부 냥. 까부 냥 두자. 까부 냥을 여기 두고. 드릴 부기 먼저. 드릴 부기. 아. 잠깐만. 잠깐만. 이거. 만들 수 있는 거 먼저 만들고. 잔뜩. 땀. 만지는 거 같아서. $2. 아. 잘. 앙. 앙. 아. 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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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 많이 먹거든요 집에 음식 좀 가지고 와야겠다 집에 넘쳐나는게 씨앗이라서 물론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골반에다가 이거 절반 갖다 놓으면 되겠지? 혼자 먹는거니까 이 정도면은 아니 둘이 먹는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? 어디가서 죽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울타리 안 쳐도 되려나? 이거 걱정되는데 딱 채집 이런거 없는 애 뭐가 있냐 어차피 안올라오니까 상관없겠다 아 채집이 없는 애 딱 지금 여기서 필요없는 운반 플러스 필요없는 능력 아 어아아 아 잠깐만 어어 어씨피 어떡하지? 어떻게 올라왔지 쟤네? 여태가 못올라오더니 어떻게 올라온거야 아씨 가서 애들 풀면 되겠지 싸우자 싸우자 가서 너 잡자 너 잡자 봐봐 하나만 더 제발 제발 이러면 되겠지 제발 52 제발 됐다 오케이 하나 잡았고 어디야 씨 어두워서 안보여 어두워서 안보여 도마뱀들 어디갔어? 도마뱀들 어디갔니? 얜 하나 잡았네? 반고 같네? 봤나보다 이거 울타리 지워줘야되겠어 아 운반만 있는 애가 없어 채집을 같이 하는 애 말고 운반과 다른 기능 아 얜 레벨이 높아서 여기 두기 좀 그런데 아 얜 레벨이 높아서 여기 두기 좀 그런데 채집 없는 애 없나? 뭘까? 울타리를 그냥 할까요? 운반만 있는 녀석이 없어 다른 거랑 운반 얘는 레벨이 높아 낮은 애로 두고 싶은데 아 고스문 있다 오케이 그런 건 안 넣어놔도 되는데 간다 침대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건 안 옮기나? 아니 도끼로 켜야되는데 도끼로 켜야되는데 방망이로 캐고 있었네 침대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겁쟁이래 겁쟁이 생긴거랑 다르게 겁쟁이래요 섬유가 더 필요해 암호가 어딨지? 나무 울타리라도 만들어놔야 되겠죠? 채집하려고 어디 밖으로 계속 나가면 그것도 그거대로 손해라서 갔다가 죽을까봐 없는 사이에 나무를 좀 많이 들고 와야 되겠다 습격도 뭐 내가 있어야지 열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나무를 안 열어놨거든요 나무 방벽을 돌 건축 세트 메가 글라이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알록스의 폭탄알 집 좀 업그레이드도 해야되겠네 이러면 아 아 나는 거 이만큼 광석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 이정도는 들고 갈 수 있나? 갔다올게 뭐 이렇게 막 큰 움직임은 없는데 한 마리 더 잡아야 되겠다 어 얍 안 나가지겠지? 여기는 나무도 캐고 나무 다 패버려 여기는 나무도 충당해 이 사이로 나가고 그런 일은 없겠지? 이건 무슨 버그죠? 꼈어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나 왜 돌 사이로 들어가 어 꼈어 이게 뭐예요? 이 버그 뭐예요? 나 꼈어요 어 나 왔다 와 맵에 끼는 건 또 뭔 일이야 이거 맵에 끼는 건 또 처음 보네 아 아 또 나무가 부족해? 갔다 와야겠네 아 아 나 참 돌에 끼는 건 나 또 처음 보네요 아 토끼 머리띠보단 어떻게 생긴 거지? 나 왼쪽 귀에 꼽는 거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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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점 정리하는 것도 빡세네 한 두세 마리 나야지 여기 있는 거 한번 파밍 하겠는데요 저희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벽을 친다 아 굳이 이렇게 낭비 안 해도 돼 돌 밑으로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다시 회수되는 나무기 때문에 현관없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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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마리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 뭐 휴일이 떨어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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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어 이거 방송 곧 시작하겠네 가자 끝나고 와서 또 하죠 뭐 끝나고 와서 또 하면 되는거 뒤부터 지을까 어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친구야 들어와 줄래 가지마 넌 여기 있어 이래 아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 저 밖에 있는 거를 아 아 아 문을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부시고 들어오면 되니까요 뭐 부시고 들어오면 되는데 뭐 굳이 이거 봐요 너무 가까우면은 안 만들어져요 동물 동물 동물학대의 현장 이것이 진정 동물학대의 현장이다 아 오 금방 없어지네 먹을 거 자주자주 챙기러 와야 되겠다 아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